영어 만드는 데 돈 필요한 거 맞지? 근데 우리가 돈만 보고 밤낮으로 애쓰면서 영어 만드는 건 아니거든. 너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산 언니로서 너한테 충고하는데 돈 지랄하기 전에 사람에 대한 예의부터 지켜라. 알겠니? 뭐야? 드레스 필요 없어?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. 아, 사과하라고? 옜다. 저 드레스 네가 입고 SNS 친구들한테 따고금 많이 받아라. 근데 너한테 맞을지 모르겠다. 내 사이즈에 따고금 맞춘 거라. 야, 너 나 누군지 몰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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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